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을 바꾸기 위해 김포시가 전용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올해 초 고촌읍 김포 아라마리나 인근 1만 2천 제곱미터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예산 수립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에 있을 경기도 심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3만 3천 9백여 대로 3년 전과 비교해 29% 증가했습니다.